전주시가 에코시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요. 예산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평균 1억 원이 넘는 돈이 쓰였기 때문입니다.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아파트와 상가 건물로 둘러싸인 공영주차장. 지난 3월, 전주시는 에코시티 일대에 땅을 사들여 공영주차장 두 곳을 조성했습니다. 그런데 사업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전주시가 차량 87대를 주차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두 곳 조성을 위해 드린 돈은 모두 91억 원입니다. 주차장 한 면당 1억 원이 넘는 돈이 든 셈입니다. 문제는 땅값입니다. 사업비 91억 원 가운데 90%가 넘는 83억 원이 토지 매입에 쓰였습니다.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 시내에 조성된 공영주차장은 모두 20여 곳. 이 중 토지 매입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차장 10곳의 건설 비용을 보면 한 면당 평균 3천만 원으로, 에코시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. 전주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했고, 땅 매입 비용은 주변 여건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. 용지의 위치, 매입 시기, 해당 주차장 용지의 허용 용도가 주차장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, 아니면 다른 용도까지 허용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민 편의를 위해 조성한 주차장이지만, 예산을 방만하게 운용한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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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